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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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에 무의미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었는데 나도에 있던 공지를 보고 의미있겠다 싶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제 인아재단에서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셔서 참여해보게 되었습니다 항상 마음만 있었는데 이렇게 기회를 제공해주셔서 냅다 물었고요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렇게 의미있는 일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몸소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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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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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